안녕하십니까 2021년 올해 들어 제1위 전기기사 및 공사기사가 또는 산업기사 시행을 했죠 그래서 전기기사와 공사기사는 3월 7일 일요일 날 시행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전기자기학 이번에 전기자기학을 보니까 내용이 난이도를 상중하로 했을 때 상은 없었어요 그리고 하정도가 절반 절반 중과 하정도 그러니까 기본이론 우리 교재의 기본이론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좋았어요 수준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벡타편하고 전자유도편에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고 물론 벡타 개념이 우리가 이장 정전계에서 전개세계를 구할 때는 벡타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벡타 문제는 아니지만 이장 정전계에서 전개세계를 구하는 문제에 그 벡타적인 직각좌표에서 요소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유전체쪽 유전체에서 3문제 그리고 자성체와 자괴료가 4문제 그리고 전류편이 3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보니까 그 다음에 정자계 전류가 만드는 자괴랄지 그 정자계 편에서 3문제 그러니까 유전체 전류 정자계 각각 3문제 9문제 그리고 자성체와 자괴료 여기서 4문제에서 그 4파트에서 챕터 4에서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자 문제가 이번에 그 수준이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볼 땐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데 자 그러면 진행을 합시다 자 평등전계 중에 즉 평등전계 유전율 2라는 어떤 평등전계가 있는데 거기에 유전체 9, 9모양의 유전체 F1이 있다 그림과 같이 전속, 전속의 분포가 있을 때 유전율로 크기는 그랬죠? 자 이것은 우리가 유전율이 큰 곳은 뭐가 크다고 그랬죠? 경계 조건에서 첫째 유전율이 크다 예를 들어서 원이 2보다 크다 그러면 입사가 굴절가에서 각도 큰 쪽이 크고 그 다음에 전속 밀도가 큰 쪽이 크다고 그랬죠? 단 전계는 큰 쪽이 작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것이 뭡니까? 전속선이에요 지금 전속 전기력선이 아닙니다 전기력선은 유전율이 다를 때 숫자 자체가 변해요 자 전속은 숫자 자체는 일정한데 이놈이 가다가 모아지거나 퍼져 그럼 모아지면 뭡니까? 밀도가 높죠? 그러니까 여기가 밀도가 높다 밀도가 높으니까 유전율이 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경계 조건, 우리 교재 경계 조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이러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서 1번이 되겠죠? 자 커페시터 즉 콘덴서 제조하는데 4가지 ABCD 유전재료가 있다 유전재료 즉 절연재료죠? 커페시터 내의 전개를 일정하게 하셨을 때 항상 우리는 뭐를? 조건 이 문제는 뭐가 조건입니까? 전개가 일정하다는 조건 이게 조건이란 말이죠 전속 밀도가 일정하냐? 전개가 일정하냐? 이러한 경우에 단위취적당 가장 큰 에너지 밀도? 자 문제는 뭐예요? 핵심이 단위취적당 에너지 밀도야 그러면 에너지 밀도 어떻게 합니까? 전개가 조였을 때 유전율과 전개제곱이죠? 또는 진공유전율과 비유전율 그리고 전개제곱 이것이 최적당 에너지 밀도입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밀도로 나타내는 재료로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유전재료 A, B, C, D의 비유전율이 각각 A가 8, B가 10, C가 2, 그리고 D가 4다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전개가 일정하다 했으니까 이것이 비유전율이 큰 쪽이 큰 것이죠 에너지가 그러면 B가 가장 큰이에요 자 B가 가장 앞에 나온 것 2번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가장 적습니까? C가 적습니다 C가 맨 뒤에 나온 것 2번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 심과 에너지 제가 항상 강조하죠 심과 에너지 전자기학은 심과 에너지인데 에너지 밀도에 관한 문제